Hallo! 안녕하세요, 여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기입니다. 지금이셋! 두이샇! 엠맥스워트팀! 안녕하세요, 혜이치입니다. 네, 12월 3일 2021학년도 대학 수전학능력시험이 가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먼저 긴 시간 동안 수능을 받아보며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모든 수원생 여러분들에게 박수! 반수! 안녕하십니까! 많이 떨리시겠지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 공부한 것보다 더 잘 보실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수능 강의는 항상 유단히 추운 거 아시죠?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따뜻하게 챙겨 입는 건강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죠. 요정할 수 있는 방법은 든든한 방법도 잊지 마세요. 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좋은 컨디션 위치하셔서 좋은 결과 저희 측에 전해드리겠습니다.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네 수능 치시는 우리 A팀 그리고 모든 수험생들 모두 파이팅! 파이팅! 네 그럼 지금까지 A팀이었습니다. 둘 셋! MBC 선생님 감사합니다! 파이팅! 파이팅! 그리고 함께합니다. 제주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